아유, 붙여놔, 붙여놔, 이런 것도 다. 아유, 붙여놔, 붙여놔, 이런 것도 다. 아유, 예쁘다. 아유, 예쁘다. 눈이 어쩜 저렇게 이쁘다. 상이 이렇게 많아. 문화대상. 근데 왜 아이고. 힘드니까. 남편 아침 차려드리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조그만 움직이면 아유, 아유. 연세가 있으시니까. 여느리는 뭐하지? 여보. 여보. 나오세요. 아, 불렀어? 어, 이거 잡수자국. 왜? 잡수자국. 이거 좀 갖다 줘, 저리 다. 진짜 멋있으시다. 안녕하세요. 생일자 남편 김관수예요. 결혼한 지 몇 년 차 되셨나요? 몇 년인가. 한 58년인가, 9년인가. 58년인가. 58년인가. 이제 저기. 여기 이제 저기 아들, 부부, 순녀, 순녀. 우리 부부 여섯 식구 살리고 있지. 어머나, 45. 12, 23년 됐구만. 같이 산지가. 잡수요. 밥은 없어? 아, 없어. 그래. 밥을 먹어야지. 밥, 과일하고 스탤러드. 밥 누가 해줘? 아버님이 아직도 안 일어나셨는데 누가 해줘? 무슨 내가 큰 거나 바란나. 아침에 밥도 먹고 그래야지. 너 웃어? 밥을 먹어야지. 저걸 드셔먹어도 배가 허해요. 남자들은. 나이 드신 분들은 좀. 당신이. 어? 너느리한테 얘기하지 마요. 내 말보다 당신 말은 더 들으니까. 뭘 얘기해?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밥 먹으면 안 되니? 그렇게 한 번 해봐. 아, 못하지. 시어버리니. 말 못해, 우리 남편. 당연히 어려운 일은. 야, 겁다가 더 뛰어나. 내가 힘들어서 그러지. 제가 잠을 못 자는 거 같아요. 밤에? 응. 어떻게 알아?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. 내가 늦게 되잖아. 어.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왔다 보지. 잠을 못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. 당연하지. 당신 같은 시아버이만 있으면 며느리들이 참 좋겠다, 다들. 응? 응?